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비대면 상태로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학교 수업도 듣고 회사 사람들이랑 회의도 하고 예전 같았으면은 이건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새 컴퓨터로 무언가를 하는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또 예전 같았으면 또 어땠습니까 자꾸 제가 뭐 예전 얘기 예전 얘기 해서 죄송한데 예전에는 내가 어떤 걸 이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반상에 나가셔가지고 어떤 학원이 잘 가르치냐면 어딜 보내야 내 자녀들 성적이 오르는 거냐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아 저기 선생님이 이제 그 성격은 조금 그래도 성적은 오른다더라 저 옆에 그 영어 학원은 머리 노란 선생님이 있는데 영어가 아주 뭐 원어민이라더라 그러면 가서 이제 뭐 등록하면은 이제 다음날 학교가 끝나면은 학교 앞에 이제 노란색 차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는데 요즘에는 이 어떤 걸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구글로 들어가서 요즘 세대들은 뭐 이런 것들을 치더라구요 파이썬 강의 뭐 탑3 뭐 파이썬 강의 뭐 티어표 어? 뭐 등급표 어? 거니님 저 뭐 SSS 등급 파이썬 하나 들었는데 이번에 뭐 SS 등급 강의도 수집해야 하나요 이런 뭐 상당히 그 왜곡된 또 이 강의 골라서 한다는 게 뭡니까? 리뷰를 보는 거죠 야 이 집은 이 강의는 괜찮은데 배달이 조금 아쉽다 네? 이런 것들 의견들 종합을 해가지고 체험 강의 하나 들어보고 이제 그 학원 선생님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또 이 시대가 바뀌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살벌한 경쟁 속에서 이 전체적인 강의들의 평균 퀄리티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나에게 맞는 선생님 나에게 맞는 교육 플랫폼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하나 체험해본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대미입니다 여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이 세계에서 이 손꼽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이곳이 이제 다른 교육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강의 구매 시 평생 소장이 가능합니다 강의 하나 사놓고 아이고야 이거 들어야지 들어야지 하다가 이 아이코 아이코 늦어버렸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신데 기간이 없어서 한쪽 마음 구석에 이제 안심이 들고 따뜻해집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20만 개 이상의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컴퓨터 공학 개발 관련 강의들이 특히 이제 유대미에서는 유명하지만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케팅 디자인 뭐 취미나 뭐 자기 개발 관련 강의들도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는 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강의들이 일부 한글 자막이 있어가지고 보기에 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퇴근하시는 지하철 아니면 뭐 버스 퇴근한 뒤 뭐 컴퓨터나 노트북 앞에서 자세 딱 잡고 이제 들을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이제 내가 오늘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다 싶으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틀어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침실로 들어가서 이제 그 누워서 강의를 보다가 이제 정신을 잃는 건데 온라인 강의는 이 장수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근데 제가 하필 이 유대미를 이 타이밍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유대미에서 배움에 빠지다 이 배움에 한번 제대로 빠져볼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이 올라온 오늘부터 8월 31일 이 이벤트 기간 동안 유대미에 있는 많은 강의들을 최저가 12,000원대로 겟 할 수 있고 이 올여름 마지막 할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이 유대미에서 이제 배움에 이제 제대로 빠져보시기 전에 제가 한번 미리 이제 한번 살짝만 빠져봤는데 그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강의들 몇 개 추천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1번 클린코드 자바스크립트 이 컴퓨터 이 IT 부문에 항상 이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이 유명한 이 클린코드라는 책이 있죠 단순히 이 코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쁜 코드도 도라는 간다 벗 코드는 깨끗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클린코드인데 이 강의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지만 클린코드 이걸 마음속에 딱 새기고 배우는 걸 도와줍니다 기왕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거면은 깨끗하게 제대로 배우자라는 건데 커리큘럼을 살펴보시면은 겉보기에는 이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강의로 보이나 이 세부 챕터를 보시면은 뭐 죄다 뭐 제거하기 죄소화하기 지향하기 뭐 주의하기 피하기 뭐 온갖 이런 표현들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코딩하는 게 이제 클린한 건지 나쁜 습관들은 최대한 피하면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강의는 솔리디티를 사용한 이더리움 블록체인 개발자 부트캠프 이런 강의가 있는데 일단은 외국 강의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글 자막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세계 여러 강의를 편하게 수강할 수가 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솔리디티라고 하면은 이 이더리움 재단의 이제 프로그래밍 어던데 이제 이더리움이 앱스토어라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많은 암호화폐들이 그 이더리움이라는 앱스토어에 있는 응용들 어플리케이션들인데 그 앱들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사용되는 언어 솔리디티입니다 이 강의는 이 간단한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거의 암호화폐 개발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뭐 트러플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지갑 만들고 이제 토큰 만들고 이렇게 전송해보면서 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이 솔리디티는 이 개발자로서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무조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이제 연봉 재계약 노하우 유대미에는 이 퀄리티가 높은 이 개발 관련 강의들이 많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그 외 주제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컴퓨터 공학도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가 이제 연봉 재계약인데 여기 이제 연봉 재계약 노하우 강의가 있더라고요 이 개발자들이 이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때때로 이 확실하게 이 할 건 하고 정할 건 정하고 이 행복하게 넘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상처받지 말고 일합시다 회사도 여러분도 이제 상처를 안 받고 이제 연봉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이 인사를 좀 해보신 분들이 이 연봉 재계약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이나 노하우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재계약에 임하는지 그런 걸 알면은 개발자들이 좀 더 이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강의는 이 개발 강의는 아닌데 여기 유대미에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온다는 소문이 벌써 다 났는지 영어 강의와 이 개발자들 사이에 이 겹치는 부분 그 틈새를 정확하게 치고 나가셨어요 박재호 제이팍 강사님이신데 이 개발자들은 이 개발을 하게 되면은 영어를 매일같이 마주칩니다 근데 그 영어 중에서도 이제 개발자들이 친해져야 하는 영어들을 싹 이제 골라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커밋 메시지 제대로 만들기 이런 거는 뭐 세심한 배려죠 이 커밋 메시지 이거 잘못 입력했다가는 뭐 저기 뭐 영어 잘하는 뭐 세계의 아이들이 내 메시지를 보고 막 비웃을 수도 있으니까 또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또 내가 이제 또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커뮤니티 규모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외국 커뮤니티에 질문을 해야 할 때 이 스택 오버플로우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답변을 잘 얻을 수 있는지 그 사례들을 알려줍니다 개발자들이 보면은 따뜻한 강의죠 그리고 또 아직 듣지는 않았지만 C샵 유니티 게임 개발자 2D 강의라던지 한입 크기로 잘라먹는 리액트 뭐 디지털 마케팅 마스터 클래스 등 이제 들어보고 싶은 강의들도 많았는데 특히 개발자분들이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음식이 맛있으면은 전국에서 찾아올 줄 알았어요 웹사이트가 이쁘고 기능이 좋으면은 금방 유명해지고 뭐 사람들도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취지가 좋고 해봐야 이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만큼 이 마케팅이 중요하다 라는 걸 새삼 깨닫고 있는데 뭐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마케팅 류의 클래스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저도 마케팅 할 일이 있으면은 꼭 들어보고 싶은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대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올여름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할인가 최저가 12,000원부터 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 평생 강의를 겟하실 수도 있으니 8월 유대미에서 같이 배우면 한번 빠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였습니다